와 진짜 나 진짜 깜짝이야 나 진짜라 저희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슬슬 다 와가나 봅니다 저희가 출발해야 될 곳이 네 별로 그거 먹지 마세요 난 형만 믿어요 난 너만 믿어요 여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 집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엄청 깜짝 놀랐어 아니 이미 여기가 그 집이라고 해도 믿겠는데? 감독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장난 아니래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 진짜 담임패가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집이었으니까 빈집 죽기야 하겠습니까 출발할 건데요 네 고사도 애들 못 보이시는가요? 가시죠 애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인 거 아니에요? 사라 보러 갈게요 갔다 올게요 아 내일 밭은 출발하겠습니다 사라 보러 오겠습니다 아 여쭤볼 왠 아 아 아 아